안녕하세요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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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두신사람법 감독 이현재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보러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기분좋게 영화 보고 좋은 기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고은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는 보시면서 빵빵 웃음이 터지는 그런 유쾌한 영화입니다 보시고 나서도 행복한 기운을 받으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행복한 기운으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정말 재미도 있고 의미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영화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많이 많이 웃어주시고요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지석연기한 오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를 보시기 앞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하는 의식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다같이 하고 시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时pirant 하나씩 있었는데 여기이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저희 영화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정말 재밌으니까 마음껏 오픈마인드로 웃고 즐기고 공감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소중한 저희 영화의 알맹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극장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저의 감사한 마음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감독님과 배우님들 사인 들어간 특별 포스터 준비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크게 소원 들어주시면 대휘분들이 직접 자리로 가져가 드리겠습니다. 대박잼 엔차관람 이렇게 해시태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진짜 뭐 이렇게 일본에서 나 제일 멀리서 왔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같이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세요. 차렷 인사 파이팅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